고속도로 공사 현장 구간을 지나가다가 시멘트 테러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네,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A 씨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 아래를 지나가는데 위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졌다면서 급하게 근처 세차장에 가서 고압수를 뿌리기는 했지만 자국이 남았는데 보상이 가능할지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는 이어서 제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 다 저렇던데 일단 도로 공사에 민원은 넣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. 첨부된 영상을 보면 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진입하자 시멘트 물로 보이는 액체가 차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시멘트 물은 앞유리뿐 아니라 차 전체에 묻은 상태였는데요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차 전체 도장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,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업체 보험으로 접수해야 한다 등의 조언 등을 남겼습니다. 그래서 전체 자극적으로 상태력을 받는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차 사람을 개발해 주십시오. 감정하는 차가로 위로는.